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요. 영어로 하면 this 때 아시죠? 스페인어로 하면 뭐냐면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this. 스페인어로 하면 짠! 아이나 다를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este, esta, esto. 일단 따라하겠습니다. este, esta, esto. este, esta, esto. 이렇게 해서 this를 대신하는 스페인어의 표현은 세 가지. 자, 그런데요. 세 가지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가지면요. 간단하죠. 남성, 여성이겠죠. 네 개면요. 차라리 네 개면 마음이 편하죠. 남성, 여성, 단수, 복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개입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왜 세 개일까? 자, 보세요.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중성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어에는 중성이 있습니다. 독일어에도 중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어에는 원래 중성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아예 성 자체가 없죠. 스페인어에는 중성이 없기로 유명한 언어인데 그런데 갑자기 중성이 등장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대명사들은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뭘 만듭니까? 의문문도 만들어 봅니다. 의문문. 의문문을 만드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대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남성을 쓰기도 여성을 쓰기도 두렵죠. 겁나죠. 실수할 것 같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중성 이렇게 쓰는 의문문 전형 표현 에스도 중성 지시대명사.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스페인어에는 중성이 없지만 스페인어의 의문문에 한해서는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중성 지시대명사가 있다. 생각해보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어? 그거 뭐야? 하는데 그거를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알면 정체를 안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죠. 거짓말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 중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것은요. 에스 대 에스다 에스도 이렇게 해서 중성의 존재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그것.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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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100번 하셔야 돼요.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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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스 다음은요. 저것입니다. 저것도요. 이것, 그것, 저것 우리말로는 세 가지인데 영어로는 계속 대시 나오죠. 네, 그러더니 하십시오. 영어는 그만큼 분화가 덜 돼 있고요. 스페인어에는 우리말만큼 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 그것, 저것. 되게 다 다르죠. 저것은 아껴, 아껴야, 아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복수도 있어요. 복수. 이것들 할 때는요. 에스 도스, 에스 다스 이렇게 합니다. 어?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중성이 빠졌습니다. 중성. 여기 희미하게 있던 중성.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복수에는 중성이 없어요.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성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정체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정체가 뭔지 모르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복수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복수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그 정체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고 그럼 남성, 여성 중에 골라 쓰면 되겠죠. 따라서 복수 중성명사는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쓸 일이. 아무리 가도 100년이 지나도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면은 그냥 단수로 취급해서 물어봐야지 뭔지도 모르겠는 그것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성명사는 단수만 있다. 여기도 에스 도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것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에서스, 에사스, 에서스, 에사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것들은요. 아키오스, 아키아스 이렇게 S를 붙여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복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배운 게 지시 대명사였다면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시 대명사가 있는가 하면 지시 형용사도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뭐고 지시 형용사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디스, 이 것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지시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디스, 보이에서 보이와 함께 쓰였으면 자, 보세요. 운명적으로 얘가 명사 역할을 해버리죠. 얘는 이 소녀일 때 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아, 지시 대명사는 똑같이 쓰니까 지시 형용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는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런데 다른 명사 함께 쓰이면 이걸 우리가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이 지시 형용사라는 개념이 말할 때, 회화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문법을 이해할 때는 지시 형용사라는 그 용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꺼내와 봤고요. 지시 형용사는 어떻게 쓰이느냐? 그냥 똑같이 쓰입니다. 자, 보세요. 옴브레, 이거 남자라는 뜻이죠. 그냥 이 남자 하면요. 에스테 옴브레. 그 남자 하면 에스테 옴브레. 저 남자 하면 아껠 옴브레 합니다. 자, 여기서 에스테 에스테 아껠은요. 지시 대명사일까요? 지시 형용사일까요? 당연히 지시 형용사입니다. 왜? 옴브레 명사와 같이 쓰였기 때문에.